오늘의 수은 선수, 3퍼터에 등장한 모니카 커리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줬습니다. 잘했어요. 지금 리듬 가드를 보면서 인사이드의 탄타스 또는 박지수를 그 다음에 득점 어시스트 모든 부분에서 모니카 커리 선수의 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시즌 연습해서 더블케비를 뛰고 있는 모니 커리 선수, 오늘의 수은 선수입니다. 계속해서 만나보죠. 이향 아나운서입니다. 이즈 커리 타임, 오늘도 계속됐습니다. 오늘 이쿼터에 들어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, 또 그 점이 잘 성공을 해서 KB스타즈가 분위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. 어떤 점이 잘 통한 것 같나요? 이 게임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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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현재 순위 기준으로 봄농구에서 신한은행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현재 신한은행은 어떤 팀으로 느껴지던가요? 신한은행이 정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게임 한 게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게임으로서 증명해 보였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. 오늘도 참 신나는 농구 그리고 고급 농구를 보여준 커리 선수입니다. 이렇게 화려한 기술과 팀을 위한 팀플레이가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I'm not sure what you said but I think anytime I play basketball it's fun for me. I love basketball and especially when we're playing well it helps so I mean it makes everybody play better when you're having a good time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's just a game and so you want to have fun you want to win but you want to have fun while doing that. 일단 제가 질문을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근데 일단 재미와 그 고급 농구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자기가 즐기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. 그래서 재미있게 농구를 해야 또 거기에 있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항상 자기도 재미있게 농구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. 계속해서 커리 타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Congratulations! 네 커리 선수 만나봤습니다.